어, 알이네 응, 알이 꾹 눌러야 돼 참, 56발 밖에 없다고? 뭔가 이상한데? 자, 마모라 힘어줄게 익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봐 어? 나 왜, 철화살을 나 왜 못 쓰지? 이거 화살을 만들었어요, 크로스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크로스벅 화살이 아니야, 너 딴 거 만든 거 아니야? 아이언 에로우 만드셨어요, 아이언 에로우 너는 그냥 활 틀어서 주몽해 아, 지렸다 아, 미친, 찢어 찢어, 아 오졌네 아이언 에로우 만드셨어 아, 이걸 아니, 아직, 아직 가능해, 아, 미친 깃털 없 깃털도 없어, 개망했어 없어요? 봤었어요, 그거? 50 어, 내 입에 72개 있어 야, 줘 줘, 줘 필요해? 어, 필요해, 엄청 필요해 어, 나 진짜, 어, 나 싸대기한테 맞아야겠다, 잠깐만 어, 나 진짜 뭐하는 거야, 나 그걸로 화살 몇 발 만들었어? 그걸로 한, 좀 많이 만들었지 80발, 80발 80발 80발이에요 아, 나 진짜 자, 넣어놨어, 제로, 제로까지 다 넣어놨다 야야야야야야, 사랑합니다 자, 아낌없이 퍼다 줬다 아, 예, 사랑합니다 뭐, 달겠다, 진짜 아니, 형, 크로스보, 이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씁니다 아, 나무가 모자라서 다 만들지도 못하네 자, 주세요 나무, 드릴게요 자, 집 주위에 자, 집 주위에 새집 좀 털로 갔다 올게 나왔어요, 나무 아, 고맙습니다 네 어우, 나무 많네 덥다 자, 이제 깃털 이제 한 개도 없어요 자, 깃털 이제 좀 죽으러 갔다 올게 어, 이제 더이상 없습니다 아, 너희도 좀 맞춰 세, 세면마를 키워가지고 기타 맨날 부었거든요, 그냥 잔인하네 진짜 저러신분들이, 저러신분들이 동물 키우면 안 돼 동물 옆에 신고해야 돼 진짜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있지 않은 사람은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웃긴 게 애완동물은 또 소중히 여기이면서 물고기는 또 생명을 소중히 못 여깁니다, 진짜 그래서 그 물고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이제 묻어야죠 묻습니까? 아니면 변기통에 묻습니까? 아, 근데 그거 묻으면 안 됐네 그거 보니까 뭐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음식물 쓰레기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더라 강아지도 그래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강아지 화장도 했는데 왜 응? 맞아, 나 강아지 화장도 하는데 왜 강아지 우리 선산에 묻었는데 그거 형 함부로 묻으면 안 돼 아니, 우리 집 선산이야 우리 할머니 옆에 묻어놨어 아, 그래? 아 강아지 잘 지내지? 응 확실해? 곧, 곧 갈 것 같애 아니, 지금 세 마리 다 건강해 일단? 어, 지금은 건강해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오늘 또 한 마리가 발짝 안 하던 애가 발짝 하더라 아, 그래? 심각함 야, 그 김용만씨가 강아지 수술비가 1500만원 나왔어 미쳤어 크로스보우 좀 만들어주실 분 내가 만들어줄게요 네 크로스보우 침대 모양이 사라졌지? 아, 그러면 크로스보우 만들거면 얘기하지 나 활 분해 안 했을텐데 내가 크로스보우 철로 80발인가 있었는데 세 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 베드롤이?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뭐야? 베드롤 아 크로스보우 화살 줄까요? 이스터진이 오, 예! 아, 뜨거워 어,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어, 뜨거워 야, 우리 진짜 우리 7일인데 개최악이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아주 그냥 똥을 그냥 단체로 그냥 거의 식중독급으로 싸네, 지금 이스터진이 이거 드세요 크로스보우 바닥에 드릴게요 37발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아, 오, 스링크아웃이 위로 올라갔네 거기에 루님, 그 상자에 넣어주세요 크로스보우 만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엿 엿? 가죽이랑 나무 가죽이랑 나무랑 코리나 여까지 세 종류 자, 이제 7시니까 뭐야 3시간 남았다, 3시간 3시간 2시간 남았어요 대각선 상자에 아, 대각선 상자에? 네 아, 밑에 있네 네, 밑에 있어요 두 개 만들어줄게요 예 그리고 이 재료는 다 내가 가져갈게 물병 필요했어, 물병 안에 넣어줘요, 룬님 물병 이제 쓸 일 없죠 없지 우리 지금 막 버티면 되니까 246 나왔어 게이들 게이들 시비드 아, 여러분들 이제 밖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제가 이제 입구 뚫린 것들 다 막고 올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 진짜 큰일날 뻔했네 이걸 또 안 막고 올 뻔했네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 외곽에 한번 입구 뚫린 데 있나 내가 보고 올게 이제 우리 여기 못 나가 부수지 않으면 D가 엄청 취약하네 근데 어, D가 D가 엄청 취약해 D가 D를 조금 한 번 더 돌렸어야 됐어 횃불 횃불, 횃불 횃불, 횃불 횃불 만듭시다 횃불 만듭시다 뒤에다 둘러넣고 저기다 사격을 해버립시다 뒤에다 내가 하면 이중병 만들어놓을게 일수일지 이중병을 술찍지마 어, 어 어 스크리머다 세일이는 아니에요? 그냥 스크리머 스크리머 어, 잠깐만 이거 하는데 와버렸네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디저라 어, 오케이 갔다 갔어 갔어 스크리머 죽었어 건설이 또 안 되네 여기는 D가 진짜 취약하다 어, 여기 이게 뭐지? 이게 멍청하게 그냥 가시를 수소로 밟고 오는데? 그런걸 보고 좀비라고 하는거야 좀비라고 하는거야 뒤에 뒤에 횃불이 없어요 뒤에 어이 안보이네요 지금 시간에 아이에요 지금 자 뒤에 병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밤되면 아예 안보일거 같아 이거 음 밤되면 아무것도 안보여 새까매야 그냥 아예 지금 눈 아파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석탄하고 나무하고 들고 가야겠다 어, 세이렌 소리다 네 아, 큰일났다 여기 또 모자른다 뒤에 스크리머 하나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요 어, 세이렌 운다 세이렌 운다 세이렌 운다 다 죽여 다 죽여 우리 취약한 데로 온다 얘네들 어떻게 그것도 아나 보다 취약한 데로 아나 보다 취약한 데로 어떻게 그것도 그냥 떼 찍었는데 맞은 거 아니까 약간 좀비가 리더 같은 애들이 좀 있나봐 약간 좀비가 리더 같은 애들이 좀 있나봐 아, 그래도 목차이 그나보다 애들이 약하구나 됐어 엄청 엄청 했다 지금 이제 오케이 뒤에는 뒤에는 제가 다 강화해놨어요 오케이 다들 우리 최후의 방어선은 어, 옥상입니다 옥상 잠깐만 어떻게 들어오실려고 나무로 부숴놓아 뭐야 도끼로 오케이 그 강화하고 한 줄만 더 드릴게요 거기 금방 부숴져요? 혹시 모르니까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음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뭐 루님 어디 가셨지? 나 지금 집에서 아이템 만들고 있는데 어, 오케이 어차피 거기서 보수는 거기서 해도 되잖아 어 준비 있나? 그렇구나 오케이 조심하세요 이스터진 뒤에 있어요 네 댄스클럽에 댄스클럽 지금 어 오케이드 야 이거 아주 대낮으로 만들어봐야지 여기 더이상 안 둘러도 되겠다 아 잠깐만 여기가 좀 약한데 한 줄인데? 어디야? 여기 지금 아 여기? 가만있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그냥 밖에, 밖에다 뚫으려고요 밖에다 아 여기다 해 여기다 여기다 해 괜찮아 네 아주 주변을 대낮으로 만들어봐야지 그래야 편하겠다 오케이 그래야 편해 어 왜 안 지워지는 데가 있냐 안 지워지는 데는 좀비 있어서 그런가 됐어요 됐어 좀비 시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자기몸이 껴있거나 자기몸이 껴있거나 22시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마이의 22 뭐야 저 빨간초 뭐야 오 깜짝이야 이씨 뭐야 아우 눈부셔 자 마이의 22입니다 여러분들 22시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날에 위에서 저희가 영상을 찍은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막아야됩니다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에서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오브 최고 난이도 음 근데 모르겠어 세븐데이즈 투다이를 방송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난이도 가장 높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아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구요 일단은 망하내봅시다 다들 이제 마이크 좀 키시고 룬님도 키시고 맘바를 준비를 합시다 오케이 오 밝다 음 밝게 밝게 어우 야 난리났네 난리났어 아주 여기를 대낮으로 만들어버린 자 오 사 3 2 20 1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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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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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운드 장난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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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보인다 뭐야 저거 아 이거 좀비인줄 알았네 진짜 잘보여 룬님 옥상으로 오세요 옥상으로 아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마에 마에 치티에 있습니다 오른쪽 쟤 오른쪽 여기서 와요 우리 취약한거 취약한거 오케이 와 이제 오랜만에 비즈맘 한번 틀어봐 어? 근데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 죽는데 눕는데 아 하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하나 들어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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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와 무빙봐라 이 자식 우와 와 야 이거 그냥 다 뚫어버리네 야 이거 와 개미쳐 가지가 맞겠는데 맞겠는데 이거 그냥 아 맞겠다고? 여진아 지금 스크리머가 못 뚫었어요 저기를 스크리머가 뚫었으면 뒤집어지는데 스크리머가 못 뚫고 그냥 뒤졌어요 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근데 애들 뒤로오긴 들어와 뒤로오긴 들어와 아직 방심하지마 이제 이제 30분 지나치고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떨어지면 그냥 못가는거야 떨어지면 바로 미국간다 진짜 진짜 오 오 오 개 개 개 개 벌 벌 벌 벌 벌 벌 벌 벌 벌 누가 우리 문처야 집에 나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종이 없나 종이? 잠깐만 야 벌이라는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날아다니는 벌 얘기하는거에요? 네 날아다니는 벌이 있어 어 벌이 또 좀비가 있어? 야 걔도 왔어 다 왔어 일단 입군 쪼고 막았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좀 옥상으로 올라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 지금 어 다 밑에 사자 밑에 사 서고 있어 오케이 야 정면접만 보고 올게 정면 정면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하다 이거 가시를 벽에다 붙였었는데 벽에 안 붙여가지고 애들이 많이 들어왔네 야 미친 야 집에 들어왔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오우 야 미친 오우 오우 미친 오 잠깐만 이씨 야야야야야 야 이거 가시가 너무 많네 애들 못 두네 아니 아니 근데 야 정면은 정면쪽은 좀 위험해 내가 봤을 때 아 아 뒷면 뒷면쪽이 위험하네 뒷면 뒷면에서 뒷면에서 약간 왼쪽 부분 아 본드님 별풍선한게 100%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본드님 별풍선한게 100%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정규 소리 들리는데 됐다 애들 다 놓네 뭔가 근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거 같은데 더 많이 올거 같은데 이대로 끝날걸? 세일레인 너무 빨리 죽어서 네 그러니까 스크래머가 오자마자 그냥 바로 뒤져가지고 애들을 소환을 못했어요 세일레인 나오면은 그냥 냅둬봐요 쏘지말고 아 가시는 질리죠 아 가시는 그냥 지가 뒤져서 네 아 스크래머가 두세번 딱 울어가지고 스크래머가 한마디 더 소환되면 이제 그때부터 헬인데 그게 없어요 지금 아 어 나 벌온나 이분 또 뭐하는거야 헐 벌 저기 또 있네 쟤 오다가 이거 간만보다 가네 그냥 야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이렇게 가시에 다 무너진단 말인가? 우리가 가시를 너무 미치게 지었나봐 그니까 그냥 어? 경고를 늘리는데 열두시 아 내 발밑에 개있다 이분 뭐하는거야 새벽에 새벽에 개 많이 오는거 아니야 새벽에? 어디로 올라가지 이게 잘 맞는게 잘 안보이고 애들 체력이 많아서 한 번에 안죽어요 야 뭔소리야? 오 개 개 집안에 개 집안에 개 집안에 개 룬님 집안에 개 집안에? 도망쳤어 야 이스턴진 죽었다 도망쳤어 개 한마디 들어와서 이스턴진 야 잠깐만 개 개 잡아주러 갈게요 역시 이걸 또 개가 살리는구나 방송 여기서 망하면 안 된다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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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들어오라고 잠깐만 아외쩔 야 뒷문 완전 뚫렸어 내려와서 좀 집안 좀 청소해봐 야 나는 거기 못갈 것 같애 무서웅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 거기 못갈 것 같애 진짜 아니 야 지켜주러 왔는데 인간들이 이거 형이 진짜 개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 1대1 런님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야 인스터즈님이 저 정도 말할 정도면 진짜 정말 때렸다 안 돼요 진짜 TMP까지 깔고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폭탄까지 깔았어? 아니 폭탄은 런님 아 이거 네쉬 맞네 아비치 걔 무빙 개쩌네 아 여기가 좀 혐이네 1층이 혐이네 1층이 혐 난 나 혼자 산다 찍어야겠다 그러라고 들고 온 그게 마인이 아닌데 난 나왔어 뭐 폭탄 있어? 아 지략각 해왔잖아요 아 나도 그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그거 쓸 일이 없어 있어지면 둘이서 지레를 켜 왔는데 그걸 애들 다 죽었나 보다 봤어 아 꼬박이 끝났다 벌써 다 끝났다고 지금? 안 와요 지금 조용히 해요 새벽 1시인데? 이게 웨이브가 원래 한번 왔다가 그거 뭐지? 세이렌이 살아있어야지 오래가 아 아 그래서 내가 위에 벽을 그걸 많이 치지 말라고 하는게 그거야 빨리 죽으니까 스크레이너 빨리 죽어버리면 이래돼요 그냥 허무해져요 게임 나는 나는 근데 솔직히 한줄만 깔려고 그랬어 나는 우리 너무 이걸 많이 깔았나 보다 걔 혐으로 깔긴 했어 이렇게 이렇게 언니 나가서 총 혹시 있어요 지금 총? 안들어진거 총 만들어진거 없어요 안들어진거 없어요 네 티엔티 있어 티엔티 주세요 우리 티엔티로 이거 다 그냥 다 부숴버릴까 외벽 좀비 몰고 올게요 그리고 야 이거 외벽 그냥 다 부숴버려 이거 저 내가 랜드마인 줄게 티엔티로 그냥 외벽 다 까보고 한번 막아볼까 어딨어요 루님 오 미친 입구에 입구? 우리 입구에 티엔티 두개밖에 안 남았어 그냥 잠깐만 그 이스터진 지금 까고 있죠 네 그거 그냥 조금만 까세요 다 까지 말고 그냥 여기 한 길만 들어오시게 만들어 주죠 그냥 길만 들어오시게 혹시 맥주나 그런거 있어요 맥주? 두술 남기고 다 까려고요 아냐아냐 됐어요 그냥 길 만들어줘요 그냥 아예 저 그냥 들어와 버리게 아예 들어와 버리게 좀비 몰으러 간다 기억할게 이스터진 좀비가 안와서 좀비 데리러 가 아하하하 어 뭐야 화살이 왜 없어 아 잠전이야 이거 나 로스트리 뛰는데 방향 봤어 응? 좀비가 없는데 눈지어갔는데 눈지어 되게 밝네 일단 첫번째 TNT 아니 게임이 뭐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얍시하게 했어요 아 이거 그 던지는 TNT가 아니네요 어 설치하고 활로 쏴 아 진짜? 나는 근데 개 넘어올 줄 알았어 난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두껍게 깔아놨어요 저기 올거면 그렇게 오는거는 한 20일정도 지나면 그정도 와 20일정도면 이것도 뚫고 오나? 이 정도는 안되죠 이 정도로 못 잡지 아 이 정도라 못 막아 20일정도 되면 아 그래? 그래서 그때 철창 쳐놓고 막 막고 그랬는데 철창 쳐놓고 개판 쳤었잖아요 좀비 오긴 와요? 지금요? 어 지금 크롤러만 지금 떼거지를 몰고 다니고 있네데? 흐흐흫 크롤러밖에 안보여요 애들이 애들이 오다면 안애들인까봐 얘네 아니 7일마다 좀비들이 개많이 오기 때문에 어 야 우리가 너무 준비를 잘해서 그런거야 야 이거 나쁘게 생각할거 없어 이만큼 우리가 잘 버텨낸거 아니겠어? 야 눈온다 야 어 눈온다 와 승리의 눈에 그거다 우리가 근데 이걸 나쁘게 생각할거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더 한겁니다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었던거에요 어 뭐야? 어여야야야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어 야 눈 아픈데? 눈 오니까 야 아주 준비를 안건놨어 막아 아이 잠깐 오지마 잘가요 아이 좀비 소화는 못하나 이거? 서버.. 이거 멀티서버인데? 서버장이 그런거 없나요? 그런지.. 제 콘솔을 안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됐어 그러면.. 그러면 노잼이고 그러면 노잼이고 우와 잠깐! 뭐야 이거 아 사슴이구나 깜짝이야 화면에서 안보이는데 더 무섭네 눈 오니까 진짜 밝다 근데 여긴 어디지? 로스님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돌아가기엔 늦은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된거 제가 볼때는 아사리 아사리까진 아니고 연장 프로젝트 갑시다 연장 프로젝트 연장요? 연장이 가능해요 저 가야되는데? 로스님이 없는데 연장이 가능해? 아 못하네 우리가 너무 잘 막은거야 내가 봤을때는 이거를 망했다 볼순 없어 우리가 그만큼 어차피 7위를 버티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한거기 때문에 어 스크래머 없나 어디? 스크래머에서 스크래머 몰고 다니면 좋은데? 그래도 이 게임은 진행하면서 재밌었잖아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다 재밌었잖아 보면서 그러면 방문아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생각했던만큼은 아니었지만 어 좀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뭐 우리가 뭐 이런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나중에 뭐 이런걸 게임해서 보완을 하겠지 나중에 어 어? 나 따라오면 좀비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맏훈아 응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우리집 구경시켜줄게 뭔소리야 일로와봐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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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들어간 길이 없네 집에 아 뒷문이구나 여기 아 한바퀴 더 뒤로 왔네 내가 안으로와봐 맏훈아 알았어 어우 눈 아파 어우 눈 아파 어우 눈 안 아파?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험한겁니까 이거 험한게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잘 준비를 한거에요 어 또 그런식으로 몰아가지마 제발 어 또 뭐 좀비 안나와서 씹노잼이네 뭐 그런것들 몰아가지마 어 좀비 죽으면 좀비 못한다고 몰아가고 또 몰아가고 뭐야 또 이딴걸 만들어서 언제 내 지하벙커야 아 밑지 아 밑지 아 밑지 아 밑지 여보세요 자 자 내 지하벙커 뒤에 아니 잠깐만 나 추리할랐어 아 그래? 어 어 너 밑에 들어가 거기 붕돼있어 여기다 만들어 오 깜짝이야 내가 지뢰한게 제거 안했나? 밑에 붕돼있는데 지뢰 밟아서 죽었어 아 아 아까 올라가면서 내가 지뢰 제거한게 아니나보다 거의 이 정도면은 컨셉이 아니라 고위야 거의 고위야 문 열어 문 열려있지 않아? 안 열려있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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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룬이 고위입니까 지금 이거? 아 나 아까 제가 다 쟤가면서 올라갔다 정말 정말 아 정말이었어요? 응 믿을 수 없습니다 아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벙커를 만들었었네 여기까지 올 생각하고 있었나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생각하고 근데 진짜 오늘 좀 진짜 좀 그렇다 아까 또 이스터진이 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스터진이 버린게 아니라니까 난 어 죽인거야? 아니지 그걸 어떻게 걔를 어떻게 혼자 잡아 버린게 아니지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어 걔를 어떻게 혼자 잡아? 걔는 자연채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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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어떻게 하하하하 걔는 혼자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자연채이지 지나가길 빌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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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채워졌다 하하하하 혼자 못 잡으면 둘이서 잡았으면 됐잖아 하하하하 둘 다 죽어 우리 아까 넷이 넷이 가서 하나 살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건 인정 하하하하 넷이 가서 하나 살았는데 이제 두 집에서 자격 타고 네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닙니다 어 지금 게임은 스크래머스 왔는데 또 찔려 죽었어 아 뭐? 스크래머스 왔는데 또 찔려 죽었어요 아 그랬어? 네 스크래머스 정면에 왔었는데 한 마리 저기 저 준비 온다 줄이 막 나는데 부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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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Jonathan 이제부셔부셔pipe família Durator 스크리머 등 Saf 아 끝이 아니었어?? 이거봐 내가 내가 뭔가 새벽을 있을꺼 같다 그랬잖아 내가 united 저거 귀신 만지는데 오 온다 온다 애들 단체로 다들 올라와 단체로 다들 올라와 오오 야 그 와중에 눈이 왔다 가네 저거 저거 비행기 벌 벌 벌 밑에서 좀비 소리 개오져 벌었어 벌 벌 벌 야야 벌 왔어 벌 왔어 야 저 벌이 이렇게 크냐? 벌 아닌거 같애 어 벌 벌 벌 와 미친 꿀 꿀 꿀 꿀 내놔 꿀 내놔 어 아 꿀 들어온거면 오케이 꿀 내놔 오 게이드 꿀이다 어 스크리머 죽었어 아니야 애들 좀비 오긴 하는데 아 쟤 출혈로 죽었네 아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 아까 뒷동네에서 봤는데 근데 좀 부르긴 불렀네요 애들 좀 오네 그러네 부르긴 불렀는데 스크림을 하나 더 부르긴 했는데 그 스크림이 찔려 죽고 쟤는 찔려 죽고 아깝이 어 이만큼 우리가 잘 데뷔를 한거야 음 흠 아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좀비도 좀 싹 죽여봐 이제 더이상 좀비 안오니까 어 쫙쫙 좀비 좀 마무리 해봐 일단 아 아 나머지 좀비 일단 마무리해봐 좀비 일단 어 마무리하러 가고있어 아 쟤가 뛰어다니네 팔이 안들어가는거 같아 왜 피가 많아서 그래야지 그게 없어 막 이렇게 동작이 맞는 동작이 없어 머리 맞추면 있어요 머리 맞추면 오우 깜짝이야 어 야 화둔 어 화둔 어 개간지 다들 정문으로 나오세요 정문으로 나오세요 오메 어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세븐데이즈 투다이를 아 어 투다이를 어 7일까지 한번 살아봤는데 어 뭐 비록 제 생각에는 좀비가 뭐 많이 안왔다 보기에는 어 저희가 그냥 막는 방법을 생각해서 잘 막았다 어 원래 목적작재가 뭐 이렇게 잘 막으려고 한거기 때문에 뭐 잘 막은게 뭐 쟤는 아니잖아 그쵸? 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7위로 죽다이인데 점점 7윌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어 또 나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세븐데이즈 투다이를 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우리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 어 저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신콜이라든지 뭐 다양한 오늘 게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희 멤버들 노는결래 가장 재밌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참여해주신 또 평일에 바쁜 이스터즈님 그리고 어 우리 그 요새 또 많이 일하고 있는 새벽 아 밤 열한시까지 일하고 있는 룬님 어 여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곁을 떠나는 우리 로스트님 어 이제 몇 개월 뒤에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오늘 로스트님의 또 기념식이었습니다 어 또 여보 여보세요 나 왜 죽었지? 어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영상을 살리려는 저희 의지를 어 안아주시면 좋겠고 여보세요 나 왜 죽었냐고요 여보세요 지뢰 또 있었어 여기 바닥에 지뢰가 있었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강력한 세븐데이즈 투다이로 계속 업데이트 많이 하니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존 게임 많이 할테니까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7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